대현이 왔으니까 게임하자 뭐 게임해? 엠티와서 무슨 게임 해야 돼? 스피드 퀴즈 3 대 3으로 해가지고 가수 5개, 영화 제목 5개를 쓸 거야 그리고 바꿀 거야 재미있겠다 아니야 좋다 작전도 둘만 짜 대현이 커플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 소외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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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 뭐? 어떻게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뭐? 부끄러웠는데 막 웃어 이거는 뭐 이건 이겼어 맞네 맞지 맞지 시간 시작 접속 어렵다 친절하게 아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선 피스 피아노 치 피아노 치고 만났어 진짜 농구야? 농구야? 패스 30초 지났어 아 패스 아 행복했던 이거 있어요 너무 좋아 빠지 뭐야 이게 덮여 오리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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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접속 여기 검사 치고 있다 맞다 그 다음 해킹 엔딩 행복한데 끝났다 이게 죽었다 아직 끝났다냐? 가수 빨리 넘어가자 가수 빨리 넘어가자 가수 빨리 넘어가자 자 아 나 나 나 돌아가면서 내 눈 똑바로 보여 아 미안해진다 몰라 아니야 레디 고 패스 야 너무 쿨하잖아 패스 왜 패스해 패스 패스해 아니 아니 보고 싶었던 건데 오빠 뭐 봐 어 그렇지 그렇지 전화 안 받아? 전화 안 받아? 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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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가 제일 좋아하게 생겼어요 무릎 꿇어야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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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한쪽만 보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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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만 보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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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되게 잘 맞추는 거 같아 오 대흰지 못한다 아 이거 안해 이거? 바람이 예쁘니까 뭐 자리 꼬고 이소라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갈 수 나갈 수 야 나만 맞추나? 야 나만 맞추나? 뭐 손을 이렇게 약점을 떨어야 좀 약간 네 떨었어 정력! 아니, 아니, 아니 손 더! 마이키네모! 끝! 140초에 잘했어! 많이 맞췄어! 너무 맞췄네! 진짜로!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! 너무 재밌다, 이거! 진짜 재밌다!